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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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걱정이요? 군 형제요.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.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. 당신의 행사인데요. 죄송해요. 저는 걱정.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무대 하고 싶었어요. 저는 그 다음 시간만에 도착하실 거에요. 아마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.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. 저에게 주인공이니까요. 제가 내년에 올게요. 왜냐면 준비할 게 있었어요 저는 6개월에 왔어요 제가 다시 1개월에 왔어요 아니요 저는 3개월에 왔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왔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왔어요 당신이 기억하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요 당신이 명절이 궁금해요 저녁의 가족들은 욕심을 알아요 그런데 입국에 왔어요 당신이 뭐야 당신은 교육을 빨리 시켜요 당신은 교육을 계속 Police 당신은 우리 집도 어려운데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네요 당신이 그런데 당신이 방에 오신 후 당신이 방에 왔어요 우리 집 공사 다 끝나면 초청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언제 가요? 집 초대해 주기로 했잖아 응 잘 먹었자 처음에 티반 뭐라해 갑? 어... 또니만 비판하려는 Covid 잇는 갑? 아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틴긴 거 같은데 음 먼저 왜 커? 아악 나 왜 커? 어... 은행 대출만 되면 오케이 오오오오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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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맞네 응 은행 대출만 되면 아가세를 위해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어...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 그래도 돌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려고 노력했답니다 찡찡 막막 찡찡 그리고 당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... 그래서 너는 그들이 만나는다든지 네네 가 가장 먼저 앉아 아니요 그래 우리 첫번째로 같이 앉아 자 네 워크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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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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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오른쪽! 오른쪽도! I'm so shy I'm so shy 장화가 빠이 벽돼 캄리오와 나이 찻찻 아까 발걸음이 진짜 모델 같았어요 괜찮았나요? 괜찮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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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콘서트는 여러분의 주변에 를 위해 전해드렸다. 오늘의 콘서트는 여러분의 주변에 를 위해 전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생산업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입니다. 여러분, 저희는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과 행복을 합니다. Welcome to Star Society.